황토끼리 맨발 걷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스면들은 맨날 맨발로 물었다는데 늦으면 맨발로 걸을 일이 없습니다 왠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금강수목원 이라는 곳에 메타세카이어 맨발 걷기 길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바닥에 조금 약간 거칠었는데 오히려 발바닥 마사지에는 다소 거친게 좋은것 같아요 이쪽은 좀 더 매끄러운데 좀 거친 데가 더 좋은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수목원 가빈길 가빈길 지금 음색 oppress는데 진실한 상황에서 찾았다 RET 훈 landlords 난건관계 옹벽에 이끼가 껴서 운치스럽네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발을 쓸 수 있는 것도 있네요